아.. 같이 듣자고? 싫어.. 같이 들을래요? 안녕 유튜브 새끼들아! 오랜만에 돌아온 게임 영상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쿠키홀빈3! 옛날에 했던 눈치 없는 사람은 못 깨는 게임 그거 있죠? 그거의 3탄입니다 전에 했던 게 2탄이고요 이게 3탄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! 아 이거 뒤집어져 있죠? 이거를 반지기만 할게요 어 뭐야? 아 눈치있게 행동해버렸어 새고 깠어야 됐는데 야 케찹은 오므라이트에 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시발! 케이크 먹을 사람 다! 공평하다! 공평해! 야 공평하다!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! 하나 둘! 하나 둘! 앉아서도 하체를 조지는 줄이 엄청 길군요 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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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 방송 탔어! 오늘도 러브레터를 전해주지 못했어 바람을 타고 가렴 그에게 전해지기를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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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빠져! 안돼 더하면 안돼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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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장바 시발 시발 이번 전쟁은 내릴 정류장입니다 내릴 정류장입니다 어 팔이 안 닿? 아 잠은 못 참지 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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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윽 집가이왔다ens 어차피 손들어도 안 몸 줄인거잖아 암 잠시만 발동동 기본 오 이왕이면 이 몸으로 오오اؤ!! 야하오오오 못가아 아.. 같이 들자고? 싫어 같이 들을래요? 아하하하핳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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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아! 불톡 바라보고 당겨야 돼! 아아! 아아! 진짜! 왜지? 아아! 진짜! 아잇! 아아! 진짜! 아잇! 왜 자꾸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! 어어! 응, 안 돼! 으응! 싫어! 안 돼! 될 것 같으면 안 돼! 영화관 옆자리 효곤 들 곳이 없어! 들고 드세요! 저 오르슨남이란 말이에요! 남자친구와 오락실에 왔다! 남친! 나? 으니야! 안녕하세요! 버츄얼 유튜버 침코예요! 몇 가지 설정을 주도록 해야겠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! 아, 씨발! 눈을 돌려야 되나? 아, 싫어! 그대로 보고 있어! 내가 너 끝까지 딱 공으로만 시킬 거야, 내가! 아, 짜! 아, 부장님이 뒤에 줄 서고 계신데 어쩌라구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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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헿! 어이! 물이 다 떨어졌네! 어쩌라구요! 그렇군요! 잘 부탁하네! 부장님이 입력 중입니다! 알겠습니다! 부장님이 입력 중입니다! 뭐! 이거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? 느끼고 있으니까 안 줘야지 그지? 아 잠깐만 아니 앉으라니까 왜 자 안 느끼고 아 야 앉으라니까! 야 앉으라고! 야 난 눈치 깽도 안 돼 야 이거 앉어! 아 그래 어우씨 어우 힘들다 오늘은 남자친구가 데이트가 있다 데이트로그로는 뭐가 좋을까? 그렇지 요즘은 또 개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안녕! 데이트 역시 호핑은이지? 계산할 시간이야 두근두근 뭐야? 아니야 괜찮아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라! 아니 커피는 너가 사고 밥을 내가 탈락을 했는데 죽어! 사람이 어떻게 총알을 피해 하나 둘 셋!